안녕, 안녕 고생했습니다 남자 랩 보컬팀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준이가 왜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가? 그냥 저희 멤버 형들 생각하면서 썼던 가사라 어떡해, 죄송해요 아니야, 아니야 편안하게 하면 돼 남자 울면 안 돼 남자 울면 안 돼 슬픔이라는 단어를 알지? 예, 알죠, 저 캐스퍼 저 캐스퍼 슬퍼 캐스퍼? 캐스퍼? 캐스퍼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캐스퍼 아, 캐스퍼 느꼈어요 아까 제가 화면으로 보는데 여러분 다 너무 잘생겨지고 있어요 잘생겼다고 계속 극찬하셨어요 네,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캐스퍼 보면서도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비사님을 보일 때 항상 잘생겼어요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네, 진짜요 자, 사회생활 잘하네 캐스퍼? 네 자, 2위 2위 공개 해 주십시오 오 오 오 extract 정화군 무대에서 지금 굉장히 엇érilingual 특히 명예 commeanychira 네 네 그래서 왜 연습을 안했어요? 연습을 안 했어요? 열심히 했어야 된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어설픈 모습은 더 이상 육납이 되지 않습니다 찬이랑 정하가 나오는데요 정하군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? 저는 지금 제가 너무 놀라서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1, 2위를 다친 거 순위가 높은 적이 없었나요? 보통 다 낮았을 것 같아요 부트도 하나밖에 못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하군이 이렇게 잘생겼나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눈빛이 정하냐, 차이냐 정하군이 1등 처음 해보죠? 네 1등이라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한 발이 안 되시고요 과연 이 두 팀전은 어느 팀이 우승을 했을까요? 주황이냐, 8황이냐 주황이냐 주황이냐, 8황이냐 야, 무섭자야. 사실 저희가 선곡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안심입니다. 고마워, 얘들아. 사랑합니다. 파이팅!